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제가 쇼츠를 제작하고 난 뒤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셔서 어떤 건 제 본 유튜브 영상보다 쇼츠를 더 많이 보시는 경우가 쇼츠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에 대한 조회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댓글도 많이 올려주십니다. 댓글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그 다음 쇼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지금 소위 김재원, 태용호 문제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 의견을 소중하게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댓글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들도 있고 좀 취재를 해서 확인해달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대답을 응답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이걸 어떤 분은 대답을 응답을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또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참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댓글에서 그때그때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글 유튜브의 정책에 멤버십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구상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쇼츠라든지 이 모든 게 구글 유튜브의 정책에 따라서 저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멤버십 이걸 활성화해서 이걸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저한테 취재를 요청하시거나 여쭤보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멤버십 이 코너를 만들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쇼츠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시면 멤버십을 하더라도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취재를 요청하시고 여쭤보시면 그것도 모두 응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여전히 고민으로 있습니다. 멤버십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답을 다 못해드리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도 그듭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기현의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쳐다보는 기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1년 뒤에 총선입니다. 총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내년 4월 10일입니다. 모든 기준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판단이 모두 소중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부분, 김구 선생에 대한 부분이나 4.3 사태 제주 5.18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개인적인 기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당연히 훌륭한 의견들이십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의 돈동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법에 따라서 처단을 하겠지만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이걸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지금 집권 여당이 만약에 과반 이하로 패하게 된다면 검찰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정에. 문재인 적폐 5년 청사는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선의 기준으로 보면 총선 전략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의 돈동투, 문재인의 5년 적폐 총선까지 검찰이, 검찰 수사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국민적인 호응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끌고 가야 합니다.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혐의들,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정말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상황도 살펴야 하고 국민 여론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수사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문재인의 적폐 5년은 제대로 된 수사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송영길의 돈동투가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흔히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은 공천입니다. 구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도입니다. 구도 싸움이 절반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70%가 구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연패를 거듭하다가 전국 선거를 4연패였죠. 4연패를 거듭하다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제 3연승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4연승을 하는 셈입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경우에도 이겨야 한다고 보면 4연승은 필연적인데 내년 총선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입니다. 국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총선은. 내년 총선은 누가 물어도 국회, 민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도 싸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이제 정책적으로 바로잡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노조, 간첩수사, 원전퇴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곧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오늘 한국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관계 개선, 한미일 동맹관계 구축 이 부분에 물꼬를 턴 뒤에 이제 일본의 응답, 화답, 미국의 화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재명, 문재인, 송영길에 대한 사법적 심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총선의 구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지금 국회의 절대다수를 민주당이 지배하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 싸움은 펼쳐질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송영길에 대한 이 수사는 검찰의 수사는 내년 총선까지 채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국회 독재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 있어서 누가 그걸 추진할 것이냐. 그 다음 인물입니다. 바람은 또 어떻게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 공천입니다. 우리 정치는 오래전부터 이제 진영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누가 미워서 정말 이재명이 미워서, 문재인이 미워서, 송영길이 미워서 이제 국민의힘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미운 사람에 대해서 잘 공격하는 사람의 지지를 보냅니다. 그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소위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인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를 받는 이유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제대로 맞서서 공격할 줄 안다. 맞서 싸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김재원과 태용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한 표라도 더 모으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남녀관계에서는 자신의 남편 또 자신의 부인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많은 사람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는 쪽이 이깁니다. 한동훈 장관이 뛰어난 지점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적확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배워라. 한동훈한테 다른 장관들도 한동훈에게 배웠느냐. 한동훈 따라하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5.18이나 4.3이나 김구의 문제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준에서. 또 그걸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부의 팩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전체 국민의 60%,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4.3이 폭동이다. 김구가 김일성에게 유혹만 당했다. 5.18이 폭동이다라고 해서 절반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힘듭니다. 5.18의 민주화 성격이 있다. 4.3의 양민들이 학살된 부분이 있다. 김구는 누가 뭐래도 이승만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 독립투사였다. 이렇게 가야 절반 이상의 평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1에서 10까지 100까지 모든 기준은 총선이어야 하고 총선에서 시작하고 총선에서 끝나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태영호나 김재원 저는 사실 김재원이나 태영호가 강력하게 경고도 받았는데 최고위원직을 하느냐 계속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징계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총선을 기준했을 때 한동훈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한동훈은 쉽사리 그런 설화에 말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밀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한마디 말을 해도 준비해오고 계속해서 이 말이 전체 국민 1에서 100가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게 쓰리쿠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 문재인의 부분을 쳐다보는 것도 모두 총선을 기준으로 수사는 검찰이 할 부분입니다. 재판은 판사가 할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과 문재인, 송영길에 대한 이 사법 처리가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유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언제나 댓글을 통해서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 또 지금 국민들이 워낙 현명합니다. 정말 뭐 이제는 시사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정신이 위대하다, 광주정신 계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많은 국민들은 5.18이 모두가 민주화운동이고 모두가 뛰어났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또 뭐 표 때문에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5.18, 4.3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을 다 새겨서 이제 국민들은 판단하고 새겨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굳이 전당대회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평론가도 아니고 정치인이, 최고위원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총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송영길, 이재명, 송영길을 총선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의 이 돈봉투, 문재인의 5년 적폐는 덫입니다. 덫.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문재인까지 모두 지금 지난 3, 4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이권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과 송영길이 서로 짜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때렸는데 이재명과 송영길이 지금 서로 짜고 있는지 이재명과 송영길이 서로 지금 등 뜨밀고 있는지 등을 뜨미는 것, 짜고 있는 것, 은폐하려고 짜고 있는 것 모두가 이재명, 송영길이 엮여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이재명과 송영길은 형, 동생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줬습니다. 거기에 돈이 엮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봉투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참 미치고 환장을 노르실 겁니다. 솔직히 정치판 현실에서 전당대회, 당내 경쟁에서 이런 돈, 지금 민주당이 이게 뭐 300만 원, 50만 원이 차비 아니냐, 밥값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가 된통 국민들로부터 지금 호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당내 선거에 사실은 뭐 실비, 비용 주지 않고서 아무도 뛰지 않습니다.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0년 전에 된통 당했거든요. 박희태 사건이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에 지고 보궐선거에 진 민주당이 아직은 졌다고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에서 지면 개혁하겠다. 손발을 도려내겠다. 개혁합니다. 개혁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좀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하나도 개혁하지 않고 하나도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방탄 때문에. 송영길 돈 봉투 때문에. 지금 중도라는 이름으로 김종인이나 금태섭이 제3당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주소 모으겠다. 이건데 결정적으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금태섭이 대통령 될 수 있다. 김종인은 이렇게 띄우는데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총선에서 못 이깁니다. 당 유지가 안 됩니다. 안 철수가 가능한 이유는 안 철수가 대선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금태섭이나 김종인이 지금 어디에서 대선후보를 만듭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괜히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의힘 보다 민주당이 더 이렇게 공천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분당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본격화될 양당의 공천 경쟁 이 공천을 잘해야 한다. 당원들은 모두 당원들의 손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합니다. 당원들의 뜻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뜻으로만 뽑으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할 그 가능성 그 여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공천판을 짤 수가 있다.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탓을 합니다. 코로나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천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자기 지역구에 그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천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몇 곳 안 될 겁니다. 공천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김기현 당대표나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나 공천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새롭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라면 하는 인물들 특히 수도권입니다. 그런 인물들을 수도권에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제 쇼츠 제작에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